와우와우 뿌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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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태가 이상해요 야.. 뿌쯧 아네.. 확정 소환이 던져야겠나 이거 솔레존에 있다 잠깐만 나 할게 있어요 중속성 싱크로밖에 못한다 아 그럼 잠깐 어두석성 싱크로하면 바로네스 안나오잖아 본데몬 교주룡은 뭐 어쩔 수 있나요 자 이건 워트랙터고 이건 중지요잉 이거는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다음 턴에 쓴 다음에 저거 합시다 교란작전 내가 손패를 교환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선물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셨나요? 마음의 준비는 하셨나요? 뭔가 모를 것 빼고 다갔습니다 소원의 틈 릴리스 호영 그래 난 지금 도망갈꺼야 척척척 엔드 그래 맞을게 다이안 다 터져라 다 터져라 다 터져라 오케이 까지 깨미여서 지하크 쓰는 사람 남하고 본 적 없다고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오오오오오오오오..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걸? 물론 상대한테는 절망감과 허탈감을 씨발 선물해줄거 같긴 한데 아닌가? 아니다 이거 확률이구나 그래 친구야 확률이야 니 손패가 다 날아가는지 안날아가는지는 확률이다 3분의 1이고 일단 봅시다 일단 중기 그거있어요 내가 셀그를 몰라 여러분이 셀그보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셀그를 몰라요 여러분이 셀그보고 뭐라고 하는데 오뚜기 카르마 이 친구 증제 달려가지고 기랑승구 으아 하나가 부족해 아까는 잘 나왔잖아 무슨일이야 오뚜기 하나로 될라나? 오뚜기 카르마 어 역시 오뚜기는 사기였어 하하하하하하 역시 오뚜기는 사기였어 이거나 먹어라 유튜브는 저거 할꺼야 야 됐어 뭐 까는지 봅시다 반... 대신 제보 실비야 뒷면 와 1도 안했네 소름 돋는거 봐 왓더팍 스읍 1인 히타 우라라 좌표 간다 우라라 좌표 간다 좌표 간다 좋았으 여기까지 뮤즈에서 비벼제외 기타를 띄우고요 어차피 살아나는구나 생각보니까 그럼 이게 맞다 그렇다고 아리안나가 아... 저거 부술수도 없고 바로 비교해 라바다 프리파라 천둥 라바가 아니었어 하하하하 두명... 두마리 먹혀가지고 라바인줄 아는데 아니었어 맞을게요 그냥 맞을게요 어차피 저쪽에서 운성이 데려가봐야 할 수 있는거 없어 아리안나가 드로울을 되게 잘 했거든요 아리안나가 드로우를 되게 잘해서 왁크... 우와... 반전 아리안나 스탠바이 트랩트랙 트랩트랙 교란작전 세트 교란작전 버스트 와 플란베르드 있어 뭐야 오버하지 오바임 저거 왜 있음 달크 달크 달크가니까 히터가 와 배틀? 배틀? 시간이 없어? 계산이 잘못되었냐? 시간이 아이고 아니 나 손패가 이상해 손패가 최강인가? 일단은 특수확정에 무조건 던져야 되는데 삼재다 내 손패를 보려한다 요즘 왜 패보는 애들이 없죠? 뭐지? 요즘 왜 패를 보는 애들이 없냐 팔 일단 어두운 속성 밖에 안나오자 모르겠다 근데 하필 레드데몬즈여가지고 막아야할 부분이 되게 애매한데 일단 한번 더 아 아 11 11? 뭐있지? 싸인퍼 아 1소 안했는데 그렇다 얘가 지금 천재고 뭐하는거 보기 그렇단 말이죠? 아 지금 더이상 안할수 없다 이 이상은 이 이상은 안된다 싹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발사 셜러드니스 스벨리온 낙인야수 파괴합니다 과연 못파괴하냐 아 아 자크 펜듈럼 세팅 박재상씨가 왜 나오냐고 거기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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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잘하면될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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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마함막는친구 깡타점 현재기준 깡통 그리고 내 턴에 깔개 내 턴에 깔개 내 턴에 깔개란 말 다했지 나와라 폐왕용룡 오드아이즈 리벨리온 오버로드 이 카드는 소한턴 3번 때릴 수 있다 마법카드 마함발동 유혹하게 배틀 넌 죽었다 이거 승급전이었죠 요호우 버스터 여호우